안녕하세요 오피니입니다. 오늘 또 저만의 노하우 제가 투자할 때 좀 생각하는 것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니입니다.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그리고 동독해주세요 바이바이 오늘 또 제가 투자할 때 좀 생각해보고 또 저만의 노하우 제가 좀 하는 방식을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투자해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만의 룰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만의 투자하는 철학을 만들어간다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제가 회사를 봤을 때 많은 걸 보죠 파이낸셜도 보고 이 회사가 미래가 어떨지 하는 일이 뭔지 또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많은 걸 보는데요 그 많은 걸 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롱텀 뷰입니다 이제 멀리 보는 그런 회사들을 찾고 있어요 어떤 회사가 돈을 벌려고 그냥 잠깐 지금 눈앞에 있는 돈을 벌려고 뭔가를 한다면 그 회사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가 되는 것 같아요 회사가 돈을 벌 때 정말 멀리 보고 멀리 보므로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아가는 그런 회사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고 그 돈을 버는 것이 잠깐 버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정말 긴 시간 동안 돈을 벌고 긴 시간 동안 그 회사가 있는 섹터 안에서 그 섹터를 지배할 수 있는 더미네이트 할 수 있는 독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손님을 위해서 정말 길게 보고 그 손님이 필요한 어떤 니즈 같은 거를 충족해 주는 그런 회사 그런 회사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마존이죠 이제 아마존을 생각했을 때 정말 대단한 건 이 아마존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대단하다 정말 성견 지명이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구나 그게 정말 대단해서 아마존이 커졌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팔고 있던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베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고 또 인터넷에서 어떤 비즈니스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 회사들이 아마존처럼 커진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굉장한 비즈니스 모델 또 인터넷에서 판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아마존이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마존은 롱턴 비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그리고 손님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그 손님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주 싼 물건 값이죠 많은 회사들이 이게 물건을 팔 때 그냥 자기 경쟁사보다 조금 더 싸게 파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요 아마존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손님들을 위해서 정말 싸게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 손님들을 위해서 빨리 물건이 배송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죠 아마존 프라임이나 가격이 싸다는 것은 정말 눈앞에 있는 어떤 짧은 그런 이득을 쫓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길게 보고 이 손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다 이 손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라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회사를 굴렸던 것 같아요 정말 아마존이 프라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됐었어요 프라임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75불이었는데 75불에 이틀만에 배송이 되고 배송료가 꽁짜고 아마존이 막 성장하고 있었을 때는 정말 손님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였죠 솔직히 프라임 쪽으로 그리고 또 배송하는 비로 엄청나게 이득을 깎아먹고 있었죠 하지만 아마존은 그걸 바꾸지 않았어요 지금에 와서는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무데도 없어요 월마트도 트라이하고 탈겟 많은 회사들이 아마존처럼 정말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존처럼 정말로 하는 회사는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가격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마존에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존이 10년 전에 벌써 아 이런 서비스를 계속 줘야 되겠다 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길게 싸워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에서는 이 손님들이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손님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뭐 저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코스코죠 코스코가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코스코에서 누가 사냐 이랬었어요 왜냐하면 월마트가 있었기 때문에 월마트는 가격도 싸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가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코스코가 거의 덤벼들 수가 없었죠 그런데 코스코가 지금 와서는 정말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됐고 월마트와도 견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롱텀 비유였던 것 같아요 멤버십 서비스로 정말 싼 가격에 손님들에게 물건을 주겠다 그냥 싼 가격에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제품들을 손님들에게 전달하겠다 제품을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은 다른 회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회사는 딜이 좋거나 아니면 지금 잠깐 인기가 있거나 하면 무조건 드리지만 코스코에서는 자기네 가게에 드리는 그 물건들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물건이나 이렇게 들어놓지 않고요 정말 좋은 물건들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손님들을 위해서 아 이 물건은 코스코가 책임지고 팔아도 되겠다 할 만한 물건들만 놓고 팔고요 그리고 그 가격을 엄청나게 낮춰서 손님들이 어디를 가거나 아 코스코가 싸지라고 믿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곳이 바로 코스코라고 합니다 코스코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멤버십을 받긴 했지만 손해보는 게 많았대요 지금도 손해보고 파는 물건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코에서 파는 닭 있잖아요 5불인데 미국에서는 그 닭을 한 마리 팔 때마다 1불인가 75센트가 손해래요 코스코 입장에서는 하지만 계속해서 그 물건을 손님들에게 나누는 이유는 코스코에서는 이렇게 싼 게 있지 하고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그 손님들에게 싼 물건을 제공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손님들이 와서 딴 물건도 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손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정말 믿지고 장사하는 그런 물건들도 있다고 합니다 핫도그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파는 피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싸잖아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팔면 손님들에게 좋고 그리고 그 손님들은 끝까지 코스코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번에 찾은 회사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그리고 바로 샀던 회사가 아디언이라는 회사죠 페이먼 프로세싱 하는 회사인데요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텐데 거기서 하는 서비스도 엄청나게 싸요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없게끔 쌉니다 다른 데는 페이먼 프로세싱 할 때 받는 돈이 1.5%에서 3% 정도 받는데 거기서는 0.2% 0.3% 이렇게 받고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쟁사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싸게 해서 손님들을 붙잡고 지금은 약간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약간 돈을 덜 벌더라도 정말 멀리 봤을 때 회사가 길게 갈 수 있고 더 많은 손님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할 때 정말 생각하는 부분은 이 회사가 잠깐 이득을 보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손님을 위하고 그 손님을 위해서 멀리 보고 손님을 위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나 물건을 파는지 그리고 가격을 그렇게 낮춰서 손님을 바라보고 손님을 위해서만 장사를 하는 회사인지 그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회사에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롱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